미친! 그냥 접촉사고야. 별거 아니라고. 혹시 어젯밤 일 때문이라면 정말 미안했어. 예상대로 퇴하 결혼 가짜였어요. 곧 할아버지 생신인데 잘할 수 있겠어요, 이 상태로? 할 거요!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잘할 거요! 혜하 씨? 아... 내가 우리 형수 결혼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. 이러는 이유가 대체 뭐야? 사올아, 너 맞지? 오늘도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할 거니?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. 제 남편이니까요.